여수 지역 간척지 농경지용 배수로 및 조류지의 외래종 털물 참새 피풀번식으로 인하여 우수지 상류부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제대로 하단부로 유입되지 않아 빈번히 농경지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농어총공사에서 준세를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 및 장비 부족으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경지 관리의 최고기관인 한국농어총공사 직원들 앞에서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던 답변입니다. 한국농어총공사 순천 광양여수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영 하정균 씨는 직접 물에 뛰어들어 밧줄을 이용해 수프를 제거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풍년 농사를 거둘 수 있는 밑거름일에 마음이 뿌듯하다고 전했습니다.